빛나는 보석 바로 당신이죠 하나님 가슴에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안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빛나는 보석 바로 당신이죠 하나님 가슴에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안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한 날 사랑의 선물은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 그 마음 알게 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기적은 일어나죠 빛나는 보석 바로 당신이죠 하나님 가슴에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안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오늘도 당신 앞에 도착한 편지 당신의 이름이 가득한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 알게 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적은 일어나죠 저는 제가 하나님 IN 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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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